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주실래요? 굿모닝 아기는 아직 자고 있고 저는 6시 좀 넘었는데 항상 이때쯤에 눈이 딱 떠져요 왜냐면 아기가 한 30분쯤 있으면 배가 고프다고 깨거든요 크 Paste 주의하시고요 다이쿠 오늘 체중은 59.7kg이고 임신 전보다 한 4kg 정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출산한 지 이제 딱 3개월 정도가 됐어요. 배는 많이 들어갔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임신 전보다 배, 허벅지, 엉덩이 이런 곳에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회복기에는 근력 운동보다는 체력 회복이랑 벌어져 있던 뼈, 관절을 잘 회복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근력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엄청 힘주면 희미하게 복근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희미하고요. 말랑말랑합니다. 어둠이가 남기고 간 영광의 상처, 튼살도 있고요. 기각했어요. 오또야! 이제 안 좋은 거 오갔어요? 엄마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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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배고파. 그 сожалению, Ottrios림 한바ivid 한 줄 알아요? Ottrios instantly він 오!! Ottrios 에잎 파이팅 태어난 pivotal 드림 한 번 할까? 드림 한 번 드림합시다 드림했다 드림했다 잘했다 이제 속전하지 아 만족해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요 좋은 아침이야 아이고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응? 기분좋아요? 기분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추억 수고루 아이고 추억 안녕하십니까 어? 방갓소리 방갓소리 났어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냄새가 나요 다 했나봐요 축하축하 축하축하 오늘 아침 킬비안 성공 조금만 더 부드럽게 엄마랑 체조하니 한참 친하시고 선물하러 가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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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아시원해 응?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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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3... 둘... 네... 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옳지! 그렇게 하면 되지. 코브라다 돼? 아... 이거 받아... 아 힘들어 엄마 이제 실례요 아 힘들었어요 오늘 운동 힘들었어요? 오늘 운동 힘들었어요? 아 너무 괜찮은데 아 힘들었어요 다시 기분이 좋았죠? 오늘 운동을 준비했어요 오늘 운동을 준비했어요 오늘 운동을 준비했어요 맛있을까? 초코볼을 넣어서 먹으면 이렇게 두유가 두 배 더 진해져요 보듬이는 다시 짧은 낮잠 모델에 들어갔고 저는 이런 틈을 타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요 가산업도 외에 육아라는 엄청나게 큰 업무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분업을 해야 되나 임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육아 근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업무 배분표도 한번 막 잡았었어요 이 보듬이 육아 근로 가이드라인을 쓸 때 육아에 대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썼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첫 번째로 육아는 즐겁고 보람되고 성취감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육아 근로자들과 아기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시간의 수면권 또는 휴식권이 육아 근로자에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대전제로 세우고 남편이랑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나와서 짠 거죠 근데 이 스케줄은 이제 임신했을 때 딴 거고 아기 태어나고 집에 와서 이 스케줄대로 하니까 현실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50일 정도는 무조건 아기의 시간에 맞췄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의 라이브 사이클 그리고 우리의 육아관이랑 가장 잘 맞는 생활 패턴이 뭔지를 지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나 남편이나 인생에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적은 시간 안에서도 밀도 있게 아기랑 교감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요즘 새롭게 대두된 고민이에요 뭐가 그렇게 재밌다? 아빠는 매면 재밌다? 엄마 엄마 안녕 안녕 엄마 점심 먹을게요 엄마 점심 먹을게요 꼬마 점심 먹고 올게 오늘 점심 메뉴는 저노빅스 샐러드랑 아보카도 스프레드 명란, 계란, 덮밥 아보카도를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먹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먹어야겠다 붙이면 맛있겠다 그리고 밥을 먹기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 먹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지 먹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지 맛있겠다 맛있다 먹으면 좋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정 배경이 생긴다 대단한 과정 심각한 과정 소금 과정 소금 소금 저같은 과정 소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귀엽네? 재밌어! 너 카메라 보고 웃어주는 거야 지금? 카메라 안 담아 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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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랑 확인해 봐 넌 진짜 크게 뜨거워 넌 진짜 크게 뜨거워 잘생각이었구나 자 바로 워픽업부터 시작해볼게요 양숨바닥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선으로 쭉 피는게 힘들면 둥글게 말아오면 대신 엉덩이만 올라오면 엉덩이 재밌어 그럼 전체 힘 골고루 써주세요 손가락 바디 바디 다 사용하시고 손가락 바디 바디 다 사용하시고 내 왼쪽 발목에도 부드럽게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측 사진에서처럼 어깨에 올려주세요 엉덩이만 이어주셔서 엉덩이만 움직여요 엉덩이만 움직여요 그리고 엉덩이만 움직여요 이제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끝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어깨와 손에 벌레 공춘 후, 이번엔 가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